책만 보다가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수가 하루종일 놀기만 하고 책은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덕수는 집이 부자인데도 책은 도무지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덕수를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덕수야, 어찌 너는 온종일 놀기만 하느냐 잠깐이라도 책을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럴 때마다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이 너무 싫습니다.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서 들어가 글 한자라도 읽거라.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덕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새를 못 참고 금방 밖에 나와 놀고 있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가 덕수를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책만 보고 읽어라. 책에서 절대 돈을 떼지 말란 말이다. 아버지, 저는 책이 정말 싫습니다. 책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책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말거라. 덕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놀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덕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보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밥상도 어머니가 방에 들여다 주셨습니다. 뒷간을 갈 때 빼고는 방 안에서 책만 보아야 했어요. 아, 답답해. 밖이 날씨가 저리 좋건만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버지는 참... 책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책 속의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불효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덕수는 방에서 책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집 잔치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덕수는 오늘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기회야. 지금까지 방에서 하도 책만 보고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빙빙 도르려고 한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만 밖에서 조금 놀아야겠다. 덕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해. 이 좋은 걸 왜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만 너무 재미있게 놀던 덕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가 된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나셨지요. 방에서 책을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못 참고 그새 나와서 놀고 있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기에 믿고 다녀왔건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잠깐만 논다는 게 그만. 덕수가 잘못을 빌었지만 아버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볼 일도 방에서 해결하고 어디도 나가지 말고 방 안에만 있거라. 제게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게 그날부터 덕수는 정말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책만 보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방 안에서 책을 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덕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책을 보는 걸 보며 부모님은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던 중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일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덕수야 우리는 볼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오마 그동안 너무나 잘해온 덕수였기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볼일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덕수는 계속해서 방에서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둑이 덕수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기척을 살피던 도둑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자 빈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뒤지며 물건을 챙겨가던 도둑은 마침내 덕수가 있는 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연 도둑은 아이고 사람이 있었잖아 하며 덕수를 보고 놀라 방문을 바로 닫고는 달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덕수 또한 놀랐지요. 그런데 덕수는 소리를 지를 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던 도둑은 이상하다 왜 안 쫓아오지 당연히 자신을 쫓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쫓아오지 않자 이상이 여기고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춘 후 마당에 멈추어 섰습니다. 도둑은 생각했어요. 옳지 걷지 못하는 아이인가 보구나 도둑은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숨어서 기다려 보았지만 도둑이다라는 소리를 몇 번 지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마음 편히 돈이 되는 물건을 더 챙겼지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챙겨간 도둑은 횡재했다는 마음으로 덕수 내 집을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볼일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집 안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집 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고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 비어있었거든요. 다급한 마음에 걱정이 되어 덕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괜찮으냐? 그런데 덕수는 아무렇지 않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집 안 꼴이 이게 다 무엇이냐?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덕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실은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근데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이냐? 그러자 덕수는 아닙니다. 도둑이야 하고 외쳤지요.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이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둑이야 외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집안의 물건이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 이 물건을 다 가지고 가는 동안 너는 방 안에만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 책이 눈에 들어오느냐? 그러자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책에서 눈을 떼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덕수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덕수의 말을 듣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덕수에게 다시는 책을 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들리는 아이 옛날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상길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상길이는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하루를 보냈지요. 사실 서당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뭘 하고 놀까 하는 생각뿐이지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길이가 서당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질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답해보아라. 어쩌지 그동안 훈장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훈장님은 왜 갑자기 시험이람 하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훈장님의 질문에 대답을 곧잘 하였습니다. 마침내 상길이 순서가 되었어요. 상길이의 걱정대로 상길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길이 무엇 하느냐 아 그게 저 그동안 그토록 일렀건만 배움을 게을리 하였구나 내일까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오너라 호대게 훈장님에게 혼이 난 상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내일은 더 호대게 혼이 날 게 뻔한데 훈장님이 하신 물음에 대한 답은 대체 무엇일까 훈장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훈장님이는 질문에도 술술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때 상길이는 오래전에 산신령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산신령님을 찾아가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상길이는 눈이 번쩍였습니다. 좋아 산신령님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상길이는 그 길로 산신령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생 끝에 상길이는 산신령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상길이를 본 산신령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상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서 산신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을 찾아가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여서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네가 정원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를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알겠다.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산신령님의 대답을 들은 산길이는 신이 나서 집으로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산길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산길이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는 서당 끝났으면 집으로 바로 올 것이지 또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느냐 산길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 왔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산길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 내가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대답을 하느냐 물으려고 하기는 했다만 우와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린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이 나한테 그냥 들렸던 거였어 산길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이 집에 늦게 오면 그렇게 여쭤보셔서 미리 대답을 한 것이라고 둘러대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며 혼자 좋아했지요. 얼른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산길이는 아침도 거르고 서당으로 달려갔어요. 훈장님은 산길이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생각해 보았느냐 산길이는 가만히 훈장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물 흐르는 데로 간다라는 쉬운 대답도 너는 얻지 못하느냐 훈장 선생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산길이는 바로 대답했지요. 네 물 흐르는 데로 간다 입니다. 훈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산길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놀기만 하여도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길로 산길이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신나게 놀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귀가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리로 갈까? 어? 저건 뭐지? 저 녀석한테 장난을 쳐야겠다. 아, 배고파.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산길이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쉴 새 없이 들리는 소리에 시끄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소리와 안 좋은 생각들이 산길이에게는 모두 들렸습니다. 쟤는 왜 기분 나쁘게 저렇게 말한담? 자기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는 주정뺑이면서 말이야. 저 녀석은 왜 하필 내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산길이는 한순간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아무도 없는 곳으로 뛰었습니다. 조금 숨을 돌린 후 집으로 돌아간 산길이는 집에서 조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의 생각이 동시에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생각한 산길이는 산신령님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을 찾아가 애타게 불렀습니다. 왜 또 왔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 않느냐 산신령님 원래 제 모습대로 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었는데도 좋지 않느냐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다시 원래 제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신령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구나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에 감사하며 네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며 살도록 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산길이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버님을 마주쳤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산길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나귀 방귀 세 번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 잔등에 턱 올라 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나귀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리를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짐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끈끈거리면서 힘들게 갔지요.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 끄떡 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 헐떡 하며 갔습니다. 가다가 짐을 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나귀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나귀 등에 짐 좀 얹어 주시오. 그런데 나귀 탄 사람은 콧방귀를 픽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안 돼요.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나귀 탄 사람은 왠 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자었습니다.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기는 마찬가지 아니요. 안 돼요.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콧노리를 행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빠작 빠작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나귀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나귀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나귀 탄 양반 왜 그러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나귀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잠겸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 씹은 나츠로 툴툴 거렸습니다. 짐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 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나귀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나귀가 방귀를 뿡 하고 한 번 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아까 짐진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쁜 걸 뭐가 어째? 나귀가 방귀를 세 번 뀌면 뇌가 크게 다친다고?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귀가 방귀를 두 번 더 끼면 찬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슬슬 났어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지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나귀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뀌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나귀가 두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뀌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이 그만 기겁 을 냈어요. 에크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방귀 소리가 아닌가 이놈의 방귀는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나귀가 한 번만 방귀를 덮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겁이 났지요. 그래서 아예 나귀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나귀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끼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나귀 옆에서 곧비를 잡고 가만 가만 걸으면서 자꾸 힐끗 힐끗 나귀 눈치를 봤습니다. 속으로는 나귀야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하고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안 누였습니다. 언제 나귀가 방귀를 또 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나귀 밑구멍을 꽉 막았지요. 아예 방귀를 못 끼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놓고 나귀를 몰고 갔어요.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또 나귀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귀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돌멩이가 잘 막혀있나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나귀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뿅 하고 낀 것입니다. 나귀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놓아서 그동안 못 끼웠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이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짐진 사람 말대로 된 것이지요. 낙이 타고 가던 사람은 짐진 사람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답니다. 글공부 살림공부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어요.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공부만 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그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보냈지요. 밭을 맬 때 쓰는 호미 말입니다. 마침 그게 다 닳아서 하나 사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턱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매는 겁니다. 여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뭔지 몰랐던 거지요.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매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책을 찾아보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지요. 그런데 사람의 도리니 머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있는 옛날 책에는 농사짓는 연장이름이 적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한참 동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책을 찾다가 보니 호미가 나왔습니다.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 호자 꼬리 미자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 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랑이를 호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하니까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셈입니다.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 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어렵게 호랑이 꼬리를 하나 샀습니다. 말 하나마나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요. 이제 아들이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짓는 일도 바쁘니까 호미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꺼내 놓은 것을 보니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왔어?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었어요. 솜 이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졌습니다.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이놈의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지요. 여태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했지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배웠어야 말이지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아들은 그 난리통에도 불 끄는 법을 책에서 찾는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책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불이 자꾸 번져가니 이러다가는 아들이 곧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밖에 있던 농사꾼이 방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떠다 끼얹었습니다. 물을 몇 동이 갖다 끼얹어서 겨우 불을 껐지요. 그제야 아들은 책을 뒤적이다 말고 여기 있구나 수화상극이라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까 불은 물로 끄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공부도 하지 않으셨는데 불을 끈 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아버지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기웃등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흙이 쏟아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큰일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지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보더니 아이쿠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리셨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살피는 겁니다. 농사꾼이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리지요. 하더랍니다. 농사꾼이 어찌어찌 가까스로 흙더미에서 빠져나와 단식하기를.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이로구나. 글공부 첫 10년에 절이 되었으니 10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구나. 예, 내일부터 글공부 그만두고 산림공부부터 해야겠다. 했답니다. 귀신 쫓는 주문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정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지요. 그 사이의 머슴은 부리나케 재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재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했습니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그니리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지요. 재너머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지요.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어이쿠 하고 기겁을 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더래요. 재너머 사는 할아버지도 에이구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지더랍니다.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덩이를 되짚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납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예요.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그 길로 재너머 할아버지네 집 담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네요. 여보게 내가 왔네 재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했답니다.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 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랍니다. 이름이 긴 사람 옛날에 어떤 부자가 꾀를 써서 내기를 했는데 이 부자하고 내기를 한 사람은 죄다 졌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는고 하니 이름 열 번 부르기와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기 내기였습니다. 낯가리는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아둔 더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낯가리를 산 더미만 하게 쌓아놓으면 누구든지 돈 백량을 걸고 그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제 이름을 열 번 부르기 전에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낯가리를 다 얻고 그러지 못하면 돈 백량을 잃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했지만 부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기를 시작하면 부자는 상대편 이름을 열 번 부르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부리나케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데 반바퀴도 채 돌기 전에 부자가 이름 열 번을 다 불러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장손이라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치면 장손이는 집신이 닳도록 낯가리를 돌지만 그 사이에 부자는 장소나 장소나 하고 이름을 주르르 불러대니 당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내기를 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먼데산에 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기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또 돈 백량을 벌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어서 돈 백량을 내놓고 이름을 대시오 하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러지요.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이 사람이 한숨 돌리고 나서 제 이름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평안도 장돌뱅이 황해도 장돌뱅이 강원도 장돌뱅이 경기도 장돌뱅이 충청도 장돌뱅이 전라도 장돌뱅이 경상도 장돌뱅이 하니까 부자가 그만 즐겁을 하고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귀요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자우며 아니 아직도 안 끝났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옳지 경상도 장돌뱅이 다음에 함흥 장돌뱅이 의주 장돌뱅이 평양 장돌뱅이 해주 장돌뱅이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부자가 들어보니 이름이 하도 길어서 다 외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다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적어주고 나서 자 그럼 시작이요 하고는 낯가리를 돌았습니다 부자는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동안 불러도 끝이 안 났지요 그 사이에 이름 긴 사람은 후딱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 부자는 아직도 이 사람 이름을 반도체 못 불렀어요 그래서 내기에서 졌지요 이름 긴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낯가리는 내 것이지만 이걸 안 가져갈 터이니 그 대신 지금까지 내기에서 져서 백량씩 잃은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주시오 하고는 제 갈길로 가버리더랍니다 부자는 가는 사람을 뒤따라 가면서 가기 전에 당신 이름이나 한 번 더 말해보 하니까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하며 그 긴 이름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대는데 그 이름을 다 듣자고 부자는 동구밭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르방 이야기 제주도에 살았던 한 할아버지의 별명이 하르방이었습니다 하르방은 힘도 세고 머리도 비상해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르방이 발형일을 하고 있었어요 발형이 뭐냐 하면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빈 밭에 말이랑 소를 가둬놓고 똥과 오줌을 싸게 했답니다 똥과 오줌의 영양분이 땅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이걸 제주도에선 발형이라고 불렀답니다 발형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얼른 일을 마치고 가려는데 글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꾸물꾸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들이 놀라서 와당탕 사람 쪽으로 도망을 가서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를 보다 못한 하르방이 도깨비들을 모두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요 놈들 두고 보자 용감한 하르방은 몰래 숨어 있다가 도깨비가 다가오면 재빨리 잡은 뒤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에 담아서 뚜껑을 꽉 닫아두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갇힌 도깨비들은 도망가려고 아우성이었지만 하르방의 힘을 좀처럼 이길 수 없었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쉬지 않고 잡았지요 하르방의 기세에 겁먹은 도깨비들은 도망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대골대골 굴러가기도 하고 난리법석이었답니다 우여곡자 끝에 도깨비들은 다 잡은 하르방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가득 든 바구니를 벽장에 놔두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깨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하르방은 뚜껑을 조심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말똥 부스러기랑 도자기 조각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겁에 질린 도깨비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감한 하르방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발영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하르방 덕분에 말입니다 대하는 태도의 차이 조선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이 광덕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광덕은 나이가 들어서는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젊어서는 벼슬에 오르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광덕이 나무를 깎아 베개를 만들었어요 베개는 길이가 45cm 너비는 15cm 두께가 9cm였습니다 밤이 되자 이 광덕은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굴며 아주 달콤하게 달콤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베개를 밀쳐놓거나 던져버렸고 어떤 때는 엉덩이로 깔고 앉기도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개가 꿈속에 나타나 성질을 냈습니다 주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기둥을 뒤흔들어도 저는 괴로워하지 않았고 당신의 새덩어리 같은 머리통과 튀어나온 이마가 험한 산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러도 저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침을 질질 흘리고 땀을 쏟아서 제 몸이 때와 기름기로 점점 더러워져도 저는 조금도 더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수고를 베푸는 제게 당신은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밀쳐내고 걸터앉으며 욕을 보이시네요 이렇게 모진 일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슬프고 또 슬픕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광덕의 얼굴이 험악해지더니 큰 소리로 베개를 꼬집기 시작했어요 베개 이놈 썩 물러가라 너는 겨우 나무일 뿐이야 나무는 내 지중지 떠받드는 물건이 아니다 흔하고 흔한 것이 나무지 내가 도끼로 탁탁 찍어내면 너 같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만 개라도 만들 수 있어 게다가 가지가 벌어지고 휘어져서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특이한 재질의 목재나 아름다운 빛깔과 찬란한 광채가 나는 무늬목이라고 해도 바람에 휩쓸리고 폭우에 쓰러져 꺾이고 나면 썩은 흙이 되고 말아 그런 나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그런데 너는 운 좋게 사람 손에 걸려 마루 위에 올라와 머리를 떠받치는 물건으로 쓰이고 있으니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도 너는 한때 곤욕을 치른 걸 가지고 그리 투정을 부리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 이것은 군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과연 내가 화를 낼 일인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말을 마친 이광덕은 잠에서 깨어나 이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베개를 야단치는 것이 옳기는 옳아 그런데 나는 어떻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여태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짓밟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그동안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천하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재앙과 복, 명예와 치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하지만 한마디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금세 발끈해져 화가 나고 낯빛이 불그락부르락 변하곤 했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분발하게 하는 데는 이토록 인색하면서 남을 질책하는 일에는 이토록 가혹하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선비가 돼가지고 선비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지만 나무는 베개가 되어 베개로서 해야 할 역할을 중실하게 수행해내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혀 화를 내서는 안 되겠어 베개가 천대를 받았으니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 생각을 정리한 이광덕은 베개를 붙들어 사람처럼 세워놓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베개야, 네가 만약 나무가 아니고 금이나 옥이었다면 어땠을까 귀한 재료인 유리나 만호로 만들어지고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고 비취색 깃털로 꾸며졌다면 달랐을까 아니야, 사람이 머리를 받치고 드러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며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지 베개의 쓰임에는 귀하고 천한 자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하는 태도에는 자의를 두었구나 베개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미안하다, 베개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일곱 벗 이야기 옛날에 바느질을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방에는 늘 함께하는 일곱 벗이 있었어요 바늘각시 자부인, 가위색시 인도낭자, 다리미 아가씨, 청시롱실각시, 골모할미가 그들이었습니다 일곱 벗은 여인이 아침에 세수를 마치면 일제히 모여 이 일, 저 일, 맡은 일에 따라 바느질을 해나갔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바느질을 하다 잠깐 조는 사이 일곱 벗이 누구 공이 더 큰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어요 내 공이 으뜸이지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못이 가는 배 자조비단을 펼쳐놓고 남자 옷, 여자 옷을 마름할 때 옷감의 길이와 넓이를 다 재니 나 없이 바느질이 가능하겠어? 가만히 듣고 있던 가위색시가 살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부인, 그대가 아무리 잘 잰다 한들 자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 다 내 공덕이니 부인공만 자랑바라요 그러자 바늘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톡 쏘듯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요 자부인과 가위색시 구슬이 서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들 옷이 만들어질까요? 내가 이 솔 저 솔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만들어지지 제일 중요한 건 나라구요 그 말을 들은 성실롱실 강씨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말했습니다 바늘각시 내 공을 당신 공이라고 자랑 말아요 바늘이 아무리 이 솔 저 솔 누비고 다녀봐야 나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죠? 가만히 듣고 있던 골무할미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괜한 자랑하지 마소 이 늙은이는 오직 여인의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소 이보다 중한 일이 어디 있겠소 옛말에 달개 주둥이가 될지언정 소의 궁둥이는 되지 말라 하였소 정실홍실 각시는 바늘 뒤만 따라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있소 실로 얼굴이 아깝소 나는 항상 바늘귀만 찔렸지만 낙가죽이 두꺼워 견딜만 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이번에는 인도 낭자가 나섰습니다 다투지들 마십시오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습니다 들쭉날쭉 울퉁불퉁한 바느질을 구석구석 살펴 꼭꼭 눌러 정리하는 건 나예요 고르지 못한 바느질도 내 손바닥으로 한 번 누르면 감쪽같이 펴지지요 바늘의 공은 내 덕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리미 아가씨는 크나큰 입을 벌려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도야 너와 나는 하는 일이 같아 그런데 너는 바느질한 곳을 펴지만 나는 옷 전체를 두루두루 펴주지 구겨지고 접힌 곳을 말끔히 펴주지 않으면 맵신하는 옷이 될 수 있을까 반반하고 고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건 나란 말이야 그러니 내 공이 제일이지 서로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여인이 벗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공으로 옷을 짓기는 하지만 어찌 그게 너희들만의 공이니 내가 없으면 바느질도 없어 그러고는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부인이 탄식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매정할까 바느질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찾더니 이제는 자기 공이라네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게으른 종 때려서 잠 깨우는 막내도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안다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섭섭한지 가위 색시도 입을 삐죽였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옷에 마름질하여 자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는데 가위가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못살게 굵고 바늘각시가 잠깐이라도 실과하고 달아나면 마치 내가 감축이라도 한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그러고도 자기 공만 말하니 분하기 짝이 없네요 바늘각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서름은 누가 또 알아줄까요 뼈에 사모치도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나는 약한 허리 움직이며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허리를 분질러 화루에 넣으니 끔찍합니다 그 원수를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면 조금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마저도 간사한 골무할미가 밀어내며 말리니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 낭자가 눈물의 글성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당할까 이길거리는 불에다 낯을 지지고 구겨지고 굽은 곳을 두루두루 다 펴주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니 서럽고 서럽습니다 다리미 아가씨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하는 일도 같고 욕을 먹는 것도 같아 제 옷을 곱도록 문지르고 쭉쭉 잡아 펴느라 때로는 누런 하늘이 내려앉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한데 이렇게 일곱 벗이 매체 마음을 풀고 있는데 문득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내 흉을 보느냐 골무할미가 머리를 숙여 사귀했어요 젊은 것들이 잠시 분염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구 공이 큰가 자랑하게 되었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곤장을 쳐야 마땅하겠지만 평소에 쌓은 깊은 정과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여인이 대답했어요 내가 골무할미를 봐서 용서하마 내 손보리가 성한 것은 할미공이지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닐 테니 서로 떠나지 말자꾸나 골무할미는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렸고 모든 친구들은 부끄러워 물러났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효심 가득한 효자와 효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 남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아내 황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의 우정 등 아름답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뿐 아니라 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닮아가며 우리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도 따뜻해지겠지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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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